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 대표 강사 엄영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선생님이 새롭게 진행하는 지구학원 2배속 강의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기존에 이미 지구학원을 한번 쭉 공부를 했는데 중요 개념 위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싶은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다시 나의 새로운 우리 대입에 성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수능에 도전하는 우리 N수생 친구들 그리고 작년에 지구학원을 한번 선택을 해서 이미 공부도 하고 수능까지 한번 봐봤던 친구들 좀 빠르게 지구학원의 주요 개념 위주로 약간 지구학을 빠르게 정리하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저 2배속 개념 완성 강의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은 지금까지 많이 소개를 했는데 지구학 교육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메가스터디에서 과학탐구 지구학 선생님이고요. 그 다음에 대치분당목동 우리 교육두꾸라고 불리는 곳에서 지금 현재 많은 수강생들하고 지금 단과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소개는 간단히 이 정도로 하고요. 현재 선생님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지구학원 개념 강의는 크게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스튜디오에서 개념 강의를 연출로 진행하는 스튜디오 버전의 개념 완성 강의가 있는데 강의는 총 약 분량은 2800분 정도 되고요. 기초부터 그 다음에 심화까지 모든 것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기본부터요. 그리고 각 단원별로 25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든 단어의 문제풀이가 모두 진행이 됐고 이미 완강이 된 상태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장에서 우리 단과 학생들하고 같이 진행하는 강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스튜디오 버전에서 진행하는 강의보다는 현장에서 딱 10초 동안 진행하는 강의. 그래서 한 30강 정도의 개념 강의와 문제풀이가 같이 진행되는 강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2배속 개념 완성 강의는 기존의 스튜디오 버전이나 현장 버전하고 좀 다른 버전의 강의로 스피드 개념하고 심화학습이라고 넣어놨는데 이거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좀 빼놓고 강의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좀 강약을 좀 줘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나의 지금 모의고사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 정도 나오는 학생들 작년에 우리 N수생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어느 정도 숙지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기본적인 내용들은 아는데 거기서 우리가 소위 이제 중킬러하고 킬러급으로 나올 만한 문제들, 주제들이 있죠. 그 주제들을 집중해서 좀 공부를 해보자는 개념을 진행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 기본적인 개념은 기초적인 용어 설명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개념들이 나오게 되는 배경 그런 것들은 좀 빼고요. 그냥 이런 기본 개념들이 수능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만 좀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실제로 우리 똑같은 주제 안에서도 이게 심화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심화 개념들을 약간 좀 집중해서 수업을 좀 진행하는 강의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강의를 진행을 할 때 우리 전반부 지구학원 처음에 보면은 우리 대륙이동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멘틀대류설 그리고 해저확장설 나오죠. 멘틀대류설 해저확장설 그리고 이걸 묶는 이제 판구조론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기초적으로 이제 처음 우리가 개념을 시작을 할 때는 대륙이동설이 나오게 되는 게 대륙이동설의 증거가 어떻게 되고 한계가 뭐가 되는지 멘틀대류설의 내용은 뭐는지 해양장설의 증거는 뭔지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 개념 강의에서는 자세하게 처음부터 정의를 할 텐데 강진희 선생님이 여기 2배속 개념 강의에서는 사실은 실제로 대륙이동설이나 멘틀대류설은 주제가 되게 가볍게 보고 넘어갈 주제야. 증거를 탁탁 짚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 N수생들은 알 거야. 앞에 대륙이동설하고 해저확장설의 내용이 쉽게 나오면은 1, 2, 3번급에 그냥 보자마자 맞출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로 나오지만은 이게 조금 어렵게 나오면은 항상 지구 자기장이라는 개념하고 연관해가지고 지구 자기장의 정상 역전을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구 자기장의 고지구 자기의 복각을 이용을 해가지고 과거 대륙의 이동이라든가 아니면 대륙의 회전이라든가 대륙의 회전하는 거 아니면은 자극 이동하는 자극의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이 결합돼서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앞에 1, 2, 3번급으로 출제될 문제가 최소 12번 이후의 뒤에 내용으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주제라도 어떤 내용을 결합시켜서 문제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확 어려워지는 거지. 그래서 이 2배속 개념 강의에서는요. 좀 이제 스피드 개념이라고 얘기했지만은 개념을 빠르게 훌른다는 개념보다는 좀 개념에 강약을 둬서 진행을 할 겁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 그냥 이미 이런 쉬운 내용들 정리가 되는 내용들은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넘어가고 좀 이렇게 약간 여러분들이 작년에 생각을 했을 때 좀 고난이도로 나왔던 주제 여기에 좀 집중해서 좀 강의를 진행하는 그런 식의 강의가 진행이 될 거야. 그래서 스피드하게 개념은 진행되지만 거기에 고난이도로 다룰 주제를 심화적으로 다루게 된다고 하는 거. 이게 이 강의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딱 우리 N수행들에게 가장 적합한 강의 기본 개념을 다 듣자니 이건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릴 것 같고 나에게 꼭 필요한 부분만 좀 강의를 골라서 듣고 싶은데 그럼 기본 개념 강의에서 그 부분을 또 이제 내용을 찾아가지고 봐야 되잖아. 근데 그 찾아서 봐야 되는 그런 수고마저도 이 언빌리버블 2배속 개념 완성 강의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가려운 부분을 찾아서 살살살살 긁어주는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강의가 진행이 될지는 대충 예상이 되시죠. 그래서 이미 언빌리버블 개념 강의는 1월 30일에 완강이 돼가지고 모든 강의가 완강이 된 상태로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 강의는 우리 현장에서 매주마다 진행하는 강의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3월 25일 교육청 모유사가 진행되기 바로 전주 3월 16일에 완강이 될 겁니다. 근데 언빌리버블 개념 강의는요. 이것도 이제 매주마다 촬영을 하는데 매주마다 한 두 강 정도 촬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4월 말 정도에서 6월 평가원 보기 전까지는 그래도 주요 주제를 한번 쭉 한번 훑어보는 중요한 주제를 훑어보는 그런 식의 강의가 진행이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2배속 개념 완성의 강의는 스피디하지만 중요한 주제를 집중해서 하자 약간 선택과 집중이 들어가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강의를 50분 정도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 지구학원의 주제가 선생님의 단원은 25개 단원인데 그거를 20강 정도로 줄여가지고 중요한 주제가 들어야 있는 건 한 강에 집어넣지만 그래도 비교적 좀 간단한 주제가 주제로만 구성되는 단원을 묶어가지고 25단원을 20강으로 재구성을 해가지고 한 1000분 정도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심화 주제는 더 깊이 하지만 기본 주제도 수능에 나올 만한 내용 정도는 스피디하게 이렇게 강의를 좀 진행할 계획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강의는 매주 금요일 날 선생님이 강의를 촬영을 할 계획입니다. 매주 금요일 날 강의가 촬영이 되면은 이게 매주 토요일 날 업로드가 돼가지고 4월 한 말 정도에 완강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주제로 잡은 게 총 20강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1단원에는 판구조론부터 대륙본포의 변화까지는 주로 지구 자기장과 관련된 중요 주제들이 나오죠. 한번 쭉 끌고 넘어가 볼까? 지구 자기장과 관련된 주제고요. 그 다음 2강에서는 멘틀대류설하고 마그마의 생성은 연결될 수는 없지만 이 풀룬구조론에서는 지진파의 속도하고 관련된 주제들 그리고 마그마의 생성에서는 마그마의 용융곡선이 되게 중요하게 주제가 나와요. 판의 경계하고 연관돼서 그리고 퇴적구조, 지질구조 여기는 그렇게 좀 어려운 내용들은 좀 없어요. 퇴적구조라든가 아니면은 지질구조에서는 습곡이나 단층의 종류에서 가는 거 근데 여긴 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지사기 법칙하고 지층의 연령에서는 항상 방사성 동영수의 반감기하고 지층의 순서 결정하는 게 같이 연결돼서 잘 나오지. 그 다음 지질시대하고 화석은 어차피 좀 암기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고규 변화의 용구 방법 주제들 그것들이 조금 중요하게 주제가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기압과 날씨의 변화에서는 온대저기압에서 일기도와 위성사진, 일기도를 같이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거 위주로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 태풍하고 악기상에서는 주로 태풍 해석하는 게 요새 조금 많이 나오죠. 안전 위험반원, 풍향 변화라든가 태풍이 지나갈 때 태풍의 세력 변화 같은 것들 이동속도 해석, 태풍의 눈에 해석 그 위주로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 해수의 성질에서는 주로 이제 수온도 있고 연분도 있고 밀도도 있지만 자료해석 문제로는 수온연분도를 해석하는 거 그게 수온하고 연분하고 밀도를 한방에 해석하는 거니까. 그리고 대기대순환, 해수의 표충순환, 심층순환 여기서는 이제 대기대순환의 바람과 해수의 순환 그리고 양쪽의 난류하고 한류 비교하는 게 주로 많이 나오고 심층순환 쪽은요. 심층순환의 변화에 따른 기후변화 파트가 가장 어려운 주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뉴어 난방진동은 전체가 다 중요하죠. 용승의 개념 들어가 있고 난방진동지수라고 하는 개념하고 워커순환, 동태평양의 표충순이 상승하는 엘리뉴얼을 같이 엮어서 그 부분 위주로 정리할 거고요. 기후변화의 원인이 세차운동이나 이심율이나 지구자전체의 기울기가 변할 때 각각 연교차의 변화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 위주로 자료해석이 좀 많이 출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원실력과하고 지구온난화는 주로 복사평형 쪽 그림에서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위주로 좀 진행할 예정이고요. 별의 물리량이라고 하는 건 크게 이제 우리가 지구과학 1에서 다루는 건 별의 크기, 별의 밝기, 별의 온도 이 세 가지를 슈태판 볼수만 법칙하고요. 빈의 변이 법칙하고 연결해서 해석하는 내용들 이거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고요. 별의 종류하고 진화에서는 HR2 해석하고요. 그리고 원시별, 주기열성, 적색거성, 초거성 그 다음에 백색외성 또는 블랙홀이나 중성자별로 진화하는 전체 과정 이건 HR2상에서 별의 진화 과정을 해석을 잘해야 돼. 특히나 이제 그 질량에 따라서 별의 진화 과정이 좀 다양하게 나오지. 그거 위주로 좀 진행할 겁니다. 그 다음 외계행성의 탐사에서는 이제 도플로과하고 식현상 이게 최근에 좀 약간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는 주제예요. 도플로과에서는 청색, 적색평이 해석하면서 시선속도를 벡터 분해하는 문제까지 출제가 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리고 외계생명체 탐사하고 생명가능지대는 이건 중심별의 광도하고 행성에 도달하는 복사이너지향 최근에는 이걸 해석하는 게 그냥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한다고 하는 그 생명가능지대 자체의 정의보다는 그게 조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거니까 그거 위주로 정리할 거고요. 외부은하는 좀 특이의 나들. 전파은하, 세이퍼트은하, 그 다음에 회의사에서 가는 거. 그거 위주로 좀 내용을 좀 다뤄볼 거고요. 허블법칙하고 우주의 팽창은 워낙 내용을 주제하죠. 허블법칙 자체는 계산 문제로도 워낙 좀 출제가 많이 되고 올해도 꼭 출제가 될 겁니다. 적어도 15번에서 20번급으로. 그 다음에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에서는 우주의 가속팽창을 해석하는 거. 그래서 우리 우주의 구성에 보통물질, 암흑물질, 암흑에너지의 비율에 따라서 우주의 팽창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우주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 위주로 쭉 20강으로 좀 주제를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직업원의 전체 심화 주제로 나올 만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쭉 설명드렸고요.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이 주제들 위주로 좀 집중해서 좀 내용을 좀 풍성하게 좀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수강 대상은 이제 올해 한번 우리 재주도전하는 우리 친구들 올해는 꼭 성공합시다. 우리 재도전하는 친구들. 우리 재도전하는 친구들 중에서 작년 수능 지구학원이 1등급에서 2등급 정도 나왔던 친구들. 그 친구들이면 딱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지구학원 전체 개념의 선택과 집중을 하게. 가장 적당한 강의가 이 언빌리버블 2배속 개념완성 강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좀 지구학원 등급이 조금 3등급 밑으로 안 좋았던 친구들은 기초부터 다시 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초부터 다시 다시는 게 좋으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빌리버블 개념완성 강의 중에 스튜디오 버전이나 현장 버전 강의를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 이후에 한번 심화로 좀 듣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강의로 넘어오거나 아니면은 문제풀이나 심화 주제 강의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언빌리버블 개념완성 우리 이미 들은 우리 고3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도 그럼 중요 주제로 압축해서 좀 어려운 주제를 집중적으로 선생님이 어떻게 강의하는지 듣고 싶다. 그러면은 이 언빌리버블 2배속 개념 강의를 들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주로 이제 이 강의는 선생님이 이제 우리 한번 좀 재도전하는 우리 N수생 친구들이 그래도 좀 가성비라고 하는 게 있잖아. 드리는 시간하고 그 다음에 내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그 가성비의 가장 최애 가성비가 좀 좋도록 좀 그걸 좀 고민하고 좀 진행하고 계획한 강의예요. 그래서 우리 N수생들 그리고 이미 개념완성, 완강한 우리 고3 수험생들 우리 친구들 이제 그 중요 주제 위주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최대한 적게 잡아먹으면서 수능 성적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언빌리버블 2배속 개념완성 강의에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믿고 듣는 어명대 선생님 믿고 따라봐 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올해 수능 만점 확실하게 선생님이 좀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빌리버블 2배속 개념완성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